몸에 자기 싫다네 아 더워 좋댔다 이제 슬슬 덥다 전기장 방 끌까 아 근데 잘 땐 더 덥죽겠지 그래도 아직 환영합니다 3월 20일 어우 시끄러 악사 야수 하수인 사재계속하면 되겠다 선수지 난투 풀렸네 난투부터 해야지 아 또 버그 걸렸어 설마 제발 됐다 템퍼로스의 시간 시간은 환상일 뿐입니다 정규 덱을 만드세요 첫 턴을 제외한 각 플레이어의 턴이 두번씩 진행됩니다 두번씩 두루만한게 또 있을까 두루만한게 또 있을까 두루만한게 또 두루 simplistic 느리 ult 두루만한게 또 두루베의 상호 사실 이거면 되겠지 사제를 좀 다르게 바꿔볼까 싶어요 오히려 부활사제를 되게 넓어서 바꿀걸 그랬나 네임드? 노 네임드가 떠오르네요 재밌는 랩툰이었죠 옳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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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7 아 근데 악사는 오티케이잖아 킹룡상 하수이 나올 확률은 되게 낮아요 그치? 킹룡상 맞잖아 하수이 3개 있는데 4개 있던데요? 왜 속공 부여하는지 아는 사람? 어차피 부여 아니면 똑같아 부여 하나하나 똑같아 어차피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오케이 그래야 명시를 빨리 치지 그럼 명시 한번 붙였어 안그랬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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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오케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큽 읍 퍼드 퍼드 두번이지만 때릴 수 있는 기회는 한번인데 그거 한번 다 살려야지 이거 OTK 되기 더 유리한데? 뭐 OTK를 하러 저걸 왜 왜 왜 정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 둘 졌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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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다 있죠? 이 덱은 라스를 쓰네? 사로잡힌 불사조가 주요한 덱인가 보네요. 경령의 도움으로 다 그거 끌어오고 자러간다 쓰고 그래 나서마 고생했어 내일 봐 내일 악질채팅으로 봐 게임을 시작하세 사실 OTK 법사 잘 못하거든요 좀 그런데 노력해야겠죠? 하아 아 그러고보니까 정령의 도움을 찾았어야 됐네 하하 핫하아 은신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건데 두번씩 가는데 좌우 아 흐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아 그럴 수도 있지 어수라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해해 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안 돼 아C 드디어 나왔다 다음 턴 어떡하냐 다음 턴 어떡하냐 한 번에 가야겠는데 답답한데 뭐가 없어 뭐가 이렇게 없지 은신 덱을 굳이 이 못 여기서 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은신 안 해도 어차피 생존이 보장되니까 굳이 은신 안 해도 되는데 응? 얘는 왜 이래? 내가 봐도 좀 심하다 얘는 곧 Et B ch 음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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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쓸 걸고 냅다. 그죠? 좀 속상하네. 컷 안되네. 절개 절개? 절개 하나. 절개 다음 절개는 절개 절개 저런 애? 쟤나 나나 별 차이 없어요. 비슷한 애 둘이 만난 거야. 저런 애가 아니라. 아시겠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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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리고 쓰라 생각해봅시다. 만화빵 만화빵 스킵 스킵 고개 고개 스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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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뽑는데? 3,4 이 선에서 어? 이게 78, 79는 아니지 나 너무 많이 웃고 간다 뒤진 않겠죠? 음 필드는 정리되겠네 아쉽게 음 다음 턴 2,3,3,4 진짜 그럴 수 있어쓰 선 넘네 선 넘네 치 6 7,8 치 치 나? 한? 아니게 치 좀 양크지같이 했어 그죠? 음 음 하아 하아 좀 너무 막 쓴 것 같지 않나요 이거? 그쵸? 하아 이 덱은 뭔데 이 덱이야 도대체? 저분은? 하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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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아 이거 왜 졌지? 하아 이거 왜 졌지? 하아 하아 윽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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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놓고 뭐는 소리야? 그러네 아 그러네요 고맙습니다. 아 이겼네? 음.. 그럼 이겼네? 이거 어떻게 이겼지? 좀 재밌네요 정신병? 아니야 참 애매하네요 이게 참 애매해 하나를 빼야되거든요 지금 뭘 빼야될까? 생각 같아서 훨씬 그 운을 빼고 싶긴 한데 잘 생각해봅시다 달성곤니가 매력이 참 좋아 이건 인정해 하지만 같은 달의 거인 달의 거인은 더 매력이 넘치죠 달성곤니도 매력이 넘치지만 달의 거인도 매력이 넘친다 그래서 저는 달의 거인 가겠습니다 달성곤니보다 더 숨이 막혀 숨이 턱 달성곤니가 더 좋다고요? 아니 달성곤니가 더? 왜? 왜죠? 달성곤니가 더 낫지 않나? 달.. 달 거가 더 낫지 않나?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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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안 나왔네 아..잠깐만요 너무 덥다 미치겠네 사제의 퀘스트 보상 오매말고 당하는 듯 퀘스트 보상은 근데 저 퀘스트.. 퀘스트 때문에 저거 한 거 아닌데 퀘스트 보상.. 퀘스트 그냥 건 이유가 덜 맞을라고 낸건디 퀘스트.. 아 퀘스트 때문에 달성곤니가 더 좋다고? 아.. 달성곤니 별로 낸 적이 없어요 그.. 별로 낸 적이 없어 이거 왜 스페을 안내지? 왜 스페을 안내지? 음? 그걸 왜 자기한테 써? 나한테 안 써고? 아.. 시체대 살리기 매력적이네요 라즐이 없다고? 라즐도 없어요? 엄청 없네 잘 뭐가 미안합니다 라즐도 없어? 아 맞다 까타로님 아예 진짜 그거지 골드 모아서 하는거지 하긴 나도 골드 모아서 하니까 맘의 눈으로 하.. 호.. 맘의 눈도 가루로 만들었다고요? 오.. 맘의 눈 맘의 눈 그 맘의 눈 그거 그거지 않아? 싸지 않나? 아.. 아.. 미치겠네.. 역병? 그렇지.. 잘했어.. 역병은 더 쓰셔야 될건데? 음.. 음.. 쉴.. 쟤도 쉴하네 미친 새끼 사리코아야 아.. こ Gig.. 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댁에서? 아 댁에서 훔쳐가 지겹다 훔쳐가고 빌려가고 저건 뭐 광고는 음 음 야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저렇게 대씨 오 스케케케 오 스케케케 아 사실 갈거를 이걸로 뽑고 싶었는데 아쉽네 달거를 그 혼의 피로 뽑고 싶었거든요 침묵에 걸려도 역겹고 아무튼 다 역겹고 죽는 것만 알고 있었고 달에 걸면 생으로 내기 좀 그래요 저새끼 쓸 것 같아서 좀 꼴 봤잖아 혹시나 혹시나 정신 지배가 있다면 저거 가져가겠.. 갈만 하죠? 뭐 시계 그럼 뭐 너도 이제 치킨 내는거지 뭐 음 난 상상 그 이상의 존 광기의 굴덕 퍽 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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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퍽퍽 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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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퍽퍽 퍽퍽퍽 갈라크론도 가는건 아쉽다고 왜요? 갈라크론도어서 꺼졌으면 좋겠다며 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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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혹시 용해 그 모험인가? 용해가 아닌 그건 샀습니까? 그 칸을 생성 메타? 아아 계속 그거? 퍽퍽 갈라크론도 퍽퍽 퍽퍽 아 뭐하러삼? 아 오 그렇네 그러네 그 갈라크론드 용의 모험인가 그거도 안 샀어요 망은 저거 진짜 왕그대로 완전 그거 했네 골드로 뚫었다고? 야... 나 하스 처음 할 때 나갔네 나도 하나도 안 쓰고 닉스 그리그 멋있다 아... 이러면 안 되는데 대규모 부활 테이블이 개판됐는데? 이거... 그거 나오는데 치킨이 이럴 줄 알았다니 어쩔 수 없이 사살 쓰네 그러니까 코인을 쓰네 쓰고 싶지 않았는데 아... 되게 별론데 지금? 부활 테이블 달고? 아니야 아직 역병 남았어 부활 테이블 지금 넣는 거 입은 없어 어차피 너무 많아 진짜 쟤는 십새끼... 아하... 씨... 쟤는 진짜 십새끼다 너무 미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빌려오는 덱이네 빌리는 덱이네 개꿀만 흠 흠 우 흠 흠 흠 흠 흠 쟤날 발견해서 내면 된다고?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로우를 못 땡기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입보야지면 좀 슬슬 뚝불받긴 하겠다 그치? 드로우를 개박살내는 게 중요한 거죠 명치를 치고 있네요 4사짜리로 지 명치 치면 어차피 뒤질 건데 역병 하나 있어요 역병 빠질 때까지 나는 달고 안 냅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이 내 감옥을 부활 속에 오케 1233 1234 그거 읽고 알았어요 1234 오케이 음 치킨이 나와도 좋고 프라임이 나와도 좋아요 어차피 뻐하루 접속 쩔 0 용의 요륙 알렉스트라자도 지르고 아, 이거 안 되네 그 와중에 이게 안 되네 그 와중에 이게 안돼 미치현 그 와중에 내꺼만 뒤지네 요... 쓰... 쓰...개... 좀 대단한데? 요... 괜찮아? 아직 필드 정리해야 돼 정리 안하면 뒤짐 일단 현장 핸드에 역병 없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된거지 뭐 치킨 6마리라서 괜찮아 이걸 치자니 힐이 되는게 꼴받겠죠? 미쳤나 미쳤나 저걸 왜 치고 있지 근데? 아아 근데 3회복하고 3이라서 6이라서 10이라서 사는데 아닌데? 박는데요? 되는데요? 되는데요? 기웃 아씨 제발 제발 오 개멍청하다니 그런말하지 마세요 악 이게 말이 되냐? 아 진짜 거짓갓네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아씨 진짜 존나 어이없네 이게 말이 돼? 이게 말이 되나? 존나 어이없네 이게 말이 돼? 존나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돼 기대가 없다고? 아니야 아직 아직 안 돼 틀렸어 어? 마초발 갈라크로 마초발 알바트로스인데? 어 왜 덕분에 환생을 발린 오.. 역병 좀 아니 개 씨 exclusivity 소름 아 감사합니다 진짜 미쳤다 아 역병아지가 한 장 남았어 아닌가? 하이랜더인가? 하이랜더일 수도 있겠다 아까 생각해보니까 그거 있잖아 뉴 알렉이랑 제피 야 하이랜더일 수도 있겠다 내가 제대로 카운터 졌네 알바트로스로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잖아 왜 그래 왜 그래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아 나 진짜 쟤 또 그거 낼 것 같아서 겁난다 일루시아 또 낼까봐 손금보기 가져가라 시팡새끼야 진짜 개지랄이야 아 저 새끼 그 와중에 진짜 손금보기 가지고 왔네 미쳤다 진짜 미쳤다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베 아 진짜 미쳤나봐 돌았어 게임이 아 진짜 뭘 가져왔을까 너무 섬뜩하고 징그럽고 엇겹고 토할 것 같아 새엄마 새엄마? 아 ㅈ 됐네 그러네요 진짜 역겹히자고 가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빛이 당신을 인도하길 어디서 지대군 안하고 남의 덱 빌려가는 놈이다 리길려고 들어 아니 진짜 아메트 왜 안죽이고 내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그거 아니었어도 쟤 죽었어 머리 달다가 오메처럼 미스 났나 안죽었네 개받았네 하씨가 그래도 저는 이겼을 겁니다 메뉴 아세요 오메니까요 한번더 나에게 제품같은 계산도 못한다고? 그러니까 아직도 골드를 못가고 있겠지 계산 잘했으면 골드 갔겠지 저 좀 구린거 같다고요 라주분한테 왜 그래요 억 하신정 있어요 림도 카드 훔쳐 쓰세요 남의 거 하도 없으니까 다 훔쳤으려 너무 슬프다 흑흑흑흑 음 보아라 음 흐흑 정신 지배 개꿀 아 소생 써야지 내가 설마 되살리기 할까봐 허다닥 썼는데 흐흑 흠 흐흑 흐흑 흑 괜찮은 이제 안괜찮은 이제 안괜찮아 이제 안괜찮아 아아 음 음 음 어 서순이네 됐다 아니 왜 그분이 다 핸드에 있냐 으어어어 아휴 재수도 없어요 천리야 까드리나 모에르테 이런거 또 내겠네 용능 저것 때문에 음~~ 음~~ 음~~~ 음~~ 아 아 아 아 아 아 좀 그렇다 터진네 아 나도 뭐 이럴 때가 필요했어 나도 뭐 이럴 때가 필요했어 진짜 혼또니 혼또 나도 필요했어 아 쿨 흡 악콜도 있지 병신이라니 그럴만하면 안돼요 그럴만하면 안되요 그럴만하면 안되요 이런식으로 하려고 정신집에 쓴거임 아닌데 별게 없긴 해 혈신구훈 아니면 변장한 침투연인지 바르고스 이제 재미있어 볼 거 별거 없어 바르고스는 대규모보다 한 번 더 써줘야 되는데 지금 부활 테이블에 바르고스가 많아서 별로 매력없음 광북 제발 적 적 적 개씨발 아이하씨 개 못해먹겠네 진짜 게임 아 게임 못해먹겠다 어떻게 이러냐 육팔 나쁜말하면 안돼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시간이 없다 음 음 3뒤로 어떻게 이렇게 음 음 음 음 음 음 야 이게 왜 이렇게 되었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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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락이 재수도 없지 흠 음 음 어떻게 나는 재수가 없지? 이해가 안 되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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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병 안쓴다고? 흠 역병에 잤니? 근데 마나가 없어 이미 흠 흠 흠 흠 엏뉴어엌 쯧 30딜인데 어떡하게 얘 맞아? 신기하네 아잇 참나 실례 10 데미지를 더 주나 안 주나 똑같아 8일짜리를 꼬라 박아야지 소생을 야 2마리 있어서 그런가 좀 과감한데요 너무 왜 이렇게 과감해 8일짜리 박아야죠 8일짜리 박아야죠 아이 그런 말 안 돼요 오오오오 카드만 돈 주고 사면 병신이라고 아 그러지마 이런 미친게임을 봤나 아 쉬바 그 와중에 이거 맞잖아 쟤 돌았네 당혹스러웠네 나도 병신인데 이제 뭐니 병신 대전인데 이러면 뭔가 좀 어썸하네 나도 오오오 오오오 오오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뒤통수를 왜 쳐 저걸 왜 쳐 저기다 치지 봐봐 달성곤이었으면 이거 체력이 데미지 30 안되지 않나 5데미지 아니던가 달성곤이 대가리가 멍청해서 이긴거라니 무슨소리야 아니지 내가 전략을 잘 짠거지 내가 전략을 잘 짠거지 내가 전략을 잘 짠거지 내가 전략을 잘 짠건데 디미 벌자람 아 진짜 대규모 부활 쓰고 소생 쓰고 진짜 뒤통수 쳐야지 아니야 대규모 부활 쓰면은 안좋았어 거기서 상황이 아니 뭐 바르고스 세네마리 해도 어차피 별거 없었을걸 이렇게 그러니까 어쩔수 그냥 그럴바에 소생으로 변수를 노린거지 달걸 닦을만한 어차피 그거를 없었으니까 아 졌네 오메가 그거 실드 치니 실버야 크크 감사합니다 전 제가 실버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럽지도 않네요 음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고 아 부정은 가능하지 부정은 가능하지만 갑자기 안치던 명치를 칠리가 없죠 아 쟤 일본인이냐고 멘탈아이 한국인일걸요 멘탈 악어야? 글자가 잘 안보여서 한국인임 한국인 왜어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래서 이거 퀘스트 둔다니까 안 때려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안쳐 한국 장애인 복지 너무 어둡다고 어그 그거 근데 맞긴 맞아요 한국 장애인 복지는 너무 어두워요 한 번도 많아 그리고 그 좀 잘 안보여서 그 는 그 소나 공격은 조용히 네 여기에 방부의식을 말라야 한다고? 아니야 저 방부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모자키 OTK이면 그게 아니고 그거 하거든 핸드 이렇게 많은데 지금 약간 위험한 게 모자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모자키 같아 나섬이 보고 싶다고 눈썹 아니 나섬이는 왜 보는데 눈이 썩은 것 같으면 썩은 것 같은 거지 근데 잠깐만요 이거 왜 다 이렇게 되지 진짜 이상하다 얘도 지금 그게 필요해요 와 진짜 너 모자키면은 아니에요 모자키면은 주물력이 더 필요해 근데 지금 두 개를 다 냈어 아니 하나네 하나면 됐다 아직까지도 들어오라네 두뇌빙규로 이렇게 다 쓴다고 지금 그게 필요한데 에잉? 만화빵을 왜 먹어 네가 이거 이상한데 지금 이거 필요해요 침투 요원이 너무 필요해 진짜 침투 요원 대박 필요해 지금 좋댔다 침투 요원이 필요해 침투 요원이 필요해 침투 요원이 필요해 침투 요원이 필요해 지진 것 같은데 아 이걸 이렇게 지내 아 이걸 이렇게 지내 치킨 내는 건 안 중요해요 슬슬 당황스러웁니다 이걸 왜 이렇게 내지? 뭐야? 뭐야? 모자키 오면 모자키 아 그러지마 너무 슬프다 여기 있는거지 다 치킨이야 다 치킨이야 치킨 앞에 있는 3개가 뭐냐인건데 칼라라 하나 둘 치킨 아니 명치요? 오 쉣 한 번 더 불려 한 번 더 불려 오 오 오 오 라스트 아 이거 끝이라고 잠깐만요 야 이거 지는거야? 지는거 아니지? 아니 폭발했을 때 내가 뒤질 수도 있거든요 어? 한 돈만 잠깐만요 한 돈만 어? 그 오 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으아악! 으아악! 오늘의 핫스톤은 제가 아 여기 시시시시시시 하아 웃음 야 이 입이 안 떨어지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구요 조심히 하세요 아 여기까지 하구요 자살하고 싶다 여기까지 하고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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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하세요 아니야 만화빵 가득 안찼을 때 먹은 건 아니야 그냥 만화빵을 이상하게 먹어서 그렇지 현질 다 해놨잖아 뭘 더 현질해 네 내일 내일 낮에 오늘 낮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일씨 다 샀잖아 혼내주고싶네 아